뭘 부를게 열심히 봐? 여긴 너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덴데. 하... 힐링 중. 왜? 또 뭔 심사가 보였길래? 내가 꼬인 게 아니라 내 주변이 꼬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랄까? 그런데 일일이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? 그냥 신경 끄고 네 할 일만 해. 그게 되면? 내가 장지연이 아니라 유상범이겠지? 이럴 땐 당신의 그 여유인지 무신경인지 무지인지가 석한 부러워. 나도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까?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왜 이러고 사나. 갱년기 우울증인가? 왜 그럴 때 됐잖아. 그리고 너나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힘들어. 쉽게 보면 큰일 난다. 늦기 전에 치료받아. 요즘 호르몬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. 근데 이게... 나 아직 창창거든? 내가 한 번 맘먹어 꾸미고 나서지? 난리나. 남자들? 다 쓰러져. 너 딱 두고 봐. 내가 얼마나 창창한지 제대로 보여주겠어. 알아줘. 창 창 창 창 창. 와! 저... 뭐 한 거야?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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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.. 괜찮으세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... 안녕 친구? 안녕 친구. 안녕 친구. 야 남자들 다 쓰러진다 어? 어휴 진짜 창창하네 장지연. 야 너도 안 맺지 않거든?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다 야. 여기 대학원 진짜 가? 어? 어떻게 알았어? 야 옛날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냥 어? 생각내지 한 번. 아 나 기운아. 왜 그렇게 생각나? 아... 아... 젠장. 뭐야. 데자비도 아니고. 이제 그리 Merkel에 맞고. 아.... 으응. neraka? 으흥. 귀여움. 아... 으윅! П codedalろ! 아, 음... 아... 으윽 терania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